어느정도 건조하다 보면은 힘들죠 전체적으로 무좀하고 피부도 좀 많이 건조하시고 지금 이렇게 두껍게 길어져서 아프거나 불편한 건 아프진 않으시구요 여기를 기계로 좀 갈아낼 건데요 아프진 않은 소리만 이렇구요 이래요 괜찮죠 이렇게 없앨 거에요 아입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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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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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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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